여행 고위와 용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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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한테 수강하시고 여자한테 수강하시고 여자한테 수강하시고 나는 최소한 나는 최소한 나는 그루라인다고 나 스파이야 나 스파이야 나 스파이야 이 운대가 뭐예요 우리가 이 운대의 운대 이 운대 경백섬에 다 찾았어 이거 할 때 자기가 나랑도 야 증말이다 너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? 예 예 예 예 예 예상치 못한 도합이었어요 죽음의 죄 박지민 양과 이하희 양의 개별극을 한국사람 만나 섹시했어 1등은요 저 스타일 오빠 빨리 와서 얘기해요 와서 얘기해 와서 얘기해 와서 공주가 아웃된 거야? 공주가 아웃된 거야? 공주가 아웃된 거야? 어 아 대박 자 엑소 아 아 진짜 고생했어. 진짜 고생했어. 진짜 고생했어. 야, 리다해. 아무래도 잘 사야 해. 리다해. 야, 잘 먹고 잘 사야 해. 리다해, 그 돈은 어떻게 알았어, 우리는? 고피는 고만 받았지. 그렇지. 아까 물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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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. 아, 진짜? 아이, 재석아. 아, 배경이 다 벗겼던 분. 잠깐만, 내가. 진짜 여러분. 우리의 교훈은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이가 진짜 고도에 연기를 한 거. 아니, 그래. 우리는 진짜 다혜한테 완전 속하는 거 같은 거야. 나는 미션 하나도 안 했어요. 지금보니까 약간 별로야. 어쨌든 리다해 씨. 세계 3부 축하드립니다. 리다해 씨한테 전화가 된다고. 부산 특집 보따비가 있습니다. 다 왔다, 다 왔다. 아, 어디 있는 거야? 다 왔다. 다 왔다. 다 왔다. 야, 오줌마. 따라서 사줘봐. 아니야. 못 오줌마. 대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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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은트nej에. 야, 오줌. 난 이거. 제가 방에서 이야기하지 마 Dunkin Sunday. 금방이 빠지지게 맞지. 난 불편해서 이유로가 나갔다.